이게 뭐야? 사람한테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눈을 좀 똑바로 가주세요. 다 뜬 거예요. 눈 다 뜬 거예요. 너무 부어서. 많이 안 좋나요? 지금 최상의 상태인데. 뛸 듯이 기쁜데, 지금. 기쁜 거예요. 미치겠다. 눈따기 밤 되겠어. 왜 이렇게 많이 부었어? 나도 저걸 이빨 닦는 줄 알아서. 지효 이렇게 된다. 메이크업을 다 했잖아. 내 생각에는 목 닦은 걸 입을 또 닦았네. 여기서 대단합니다. 저기 올라갔어. 어휴. 사람 새끼야. 사람 새끼야. 이게 언행이 조금 거친 점. 정말 죄송한데.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. 저 호흡이 이미 제정신이 아닌 호흡이야. 너무 많이 먹었어. 아휴. 아휴. 아휴 세상에. 아휴 세상에. 꽃다발 뭐야. 그때 이제 알겠더라고. 아 이게 꿈이 아니고. 이거 진짜구나. 어제 일이 진짜구나. 어휴 뭐야. 아휴. 완전. 너무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. 김혜수 언니한테도 문자 왔어. 김혜수 언니한테 문자가 왔어. 김혜수 언니한테 문자가 왔어요. 너무 감사해가지고. 사실 가끔씩 밥 먹거든요. 김혜수 언니한테 문자 왔어요. 언니 감사해요.